오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명론적인 시각을 갖게 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부자가 되게 꿈꾸는 사람일지라도 그 운명이 아니라면 시각화나 어떤 노력을 해도 이미 정해져 있는 우주의 계획에 따라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 모든 고민과 노력들 그리고 시간들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닌가요? 이와 관련해서 민팡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귀중한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경험할수록 제가 실패했던 경우는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제가 좋은 결과를 낸 경우로 제가 잘해서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기적과 같은 운이 마지막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을 잘 기억하진 않지만 제 여자친구의 경우 예지몽과 태몽을 너무 정확하게 꾼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시 중 하나로 제 여자친구가 2, 3년에 한 번씩 신발 한 짝을 잊어버리는 꿈을 꿉니다. 그러면 둘이 몇 년 동안 정말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는데도 그 꿈을 꾼 지 꼭 일주일 내로 아주아주 크게 집을 나갈 정도로 다투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의 이야기인데 어머니께서 첫째 아이를 가지셨을 때 물고기 4마리 태몽을 꾸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둘째를 가졌을 때도 같은 물고기 4마리 태몽을 꾸고 셋째를 가졌을 때 10년이 넘은 뒤에 넷째를 가졌을 때도 물고기 4마리 태몽을 꾸셨다고 해요. 하지만 수년 전 첫째를 가질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께서는 둘째, 셋째, 심지어 넷째까지의 계획도 하지 않으셨을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첫째부터 넷째까지 태어날 운명은 정해져 있던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두 종류의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해서 행한 일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의 실수로 혹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우연을 통해서 발생한 일이 있어요. 이 두 사이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생각해서 한 일과 우연히 발생한 일 모두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운명으로 짜여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영화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영화 속에 주인공은 가끔 생각을 통해 결단을 내려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우연이 일어나서 영화의 결말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심지어 우연과 실수조차도 사실 처음부터 감독에 의해 정해져 있던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 계획, 실수 그리고 우연이 모두 계획된 것처럼 보일 수가 없지만 우주와 인생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운명론을 논하면 항상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명론을 받아들이면서 부작용이 없었을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한 뒤로 개인적으로 큰 평온함을 얻었습니다. 모든 짐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왜 하필 나야 라는 생각이 되지 않고 훨씬 더 수용하기 용이해졌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표면적으로는 물론 나의 잘못이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단지 정해진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스스로를 비하하고 증오할 일이 없고 반대로 너무 훌륭하고 좋은 결과가 나더라도 내가 낸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 겸손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낮을 좋아하는데 밤이 찾아봤다고 해서 불행을 느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오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애초에 집착을 가지지 않죠. 바라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도 없죠. 그에 반해 안 좋은 결과가 생기면 이건 내 부족함과 내 실수로 인해 생겼다면서 자책을 하고 어떤 수를 써서든 그 현실로부터 저항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이 그 순간에 일어났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밤이 갑자기 낮이 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수를 써도 그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는 더욱더 고통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안 좋은 일이 생겼고 무슨 수를 써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밤이 찾아온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구나라며 상황을 내려놓고 수령하고 시간이 흘러가도록 애맡긴다면 때가 되면 문제는 알아서 해결이 됩니다. 즉 내가 이 우주를 위해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온전한 내맡김과 평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내 힘으로 모든 걸 다할 수 있다. 내가 세상을 구부릴 수 있다고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죠. 이 테두리를 가졌을 때의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처럼 그만큼 타격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결국 제 스스로의 힘에 의한 반작용에 의해 삼켜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정해진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운명론에서 노력은 의미가 없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끌어당김이나 노력 혹은 걱정 등 다른 것들에 대한 무의미성을 고민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운명론이라는 똑같은 개념을 듣고도 여전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느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경험은 진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을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일생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가속을 꾸리고 살았던 모든 추억과 기억들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 간에 몇 시간 뒤에 배출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해져 있든 혹은 반대로 자유의지든 결국 그것을 하는 동안 우리가 체험하는 경험은 이렇게 생생하잖아요. 영화 속의 장면은 모두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웃고 짜증내고 웁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허구지만 그 영화를 보는 경험은 허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을 하면서 무의미함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차피 달라지는 점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운명이 정해져 있다 라고 믿고 있음에도 여전히 심상화를 하고 원하는 게 있고 매일 목표를 보고 목표를 향해 노력을 합니다.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즐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그 목표를 이룰 미래가 존재하기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주에게 달려있기에 판단은 하지 않지만요. 그렇기에 지금 누군가 현실화에 집중을 하고 혹은 노력을 하고 심상화를 하고 목표를 반복해서 본다면 그 사람이 미래는 그 목표와 큰 연관이 있기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운명론에 대한 어떤 반응을 가지든 세상은 운명론이다 라는 사실을 들어서가 원인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자신이 하게 될 반응이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운명론이든 자주 의지든 결국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절대 모른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글을 읽은 뒤에도 혹은 이 영상을 본 뒤에도 다시 일상 속으로 돌아가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똑같은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그것마저 자유의지, 운명론, 둘 중 어느 것에 기반된 것인지 모르지만 결국 지금 당장은 자신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뒤에 운명은 정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내일 아침이 되면 알아서 일어나서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아침을 먹고 일을 가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허무해질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께서 자유의지를 믿으신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개척할 수 있구나. 혹은 여러분께서 운명론을 믿으신다면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손님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어느 쪽을 믿으시든 간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믿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훨씬 더 많고 심화적인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초월자 마인드에 가입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질문과 사연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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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